영상편집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렉츠고 어떻게 하는 건데? 저걸 찍고 그냥 올리면 돼요 겉에다 놔야 되는 거 아니 어떻게 놔야 돼? 오우 위험해 x2 세게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남준이 지금 물 많이 묻었는데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형 집게 좀 벌려 가봐요 한 번 이렇게 어? 이거 괜찮은데 이거 승리 아니에요? 젓가락 가지고 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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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한다 야 이 띵띵띵띵 오 야 왜 이렇게 세게 성장했어 1 2 3 아 야 야 미워하다 이제 1 2 3 와 아니 처가 이렇게 빨라요? 그냥 방탄식 3초 1 2 3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세지 말라고 왜 왜 지금 찢어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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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찢어졌어 오 야 찢어졌어 오 야 야 야 야 야 오 야 야 야 쎘다 쎄다 1,3,3,3 산다 하아 오 뭐야 강사 hecho 여러분 과감하다 되게 과감 되게 과감 우리 팀이 되게 과감 팀일 것 같아요 되게과감다 과감하게 많이 뭐 뭐야 각오를 했잖아 자꾸 빠진 거야 우리한테 ślure solu 이 말에 넘어갈 줄 알아요 형이 쎄게 해줘 나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오케이 오케이 나는 까지